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찬양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정말 평생 찬양으로 살게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시편설교가 이제 마지막 다섯 편이 남았습니다 이 나머지 시편의 마지막 끝 다섯 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유명한 찬양시입니다 정말 시편의 마지막다운 그런 다섯 편의 남은 시가 남아 있습니다 시편 145편에 다윗이 찬양시를 시작하면서 150편까지 다윗이 이 찬양시를 다 썼다고 알려집니다 제가 이 시편 146편부터 할렐루야 찬양시를 묵상하면서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졌습니다 그 감동이 정말 마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헨델의 메시아 중에 있는 할렐루야 합창을 듣는 것 같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설교로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한 번 오늘부터 우리 시편 150편까지 시편의 핵심이고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의 감동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도 1절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구절은 2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때 찬양했지요 예배 인도자가 일어나서 찬양하자 그러면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자 그러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좀 특별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마음의 중심의 뜨거움은 보통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평생 찬양하겠다 살아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고백은 다윗이 여와의 법괴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 너무 좋아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때 얼마나 다윗이 좋아서 뛰었으면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미갈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왕의 위신, 왕의 채통이 있지 도대체 그게 무슨 주택입니까? 이런 책망을 했었을 때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는 여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위신이 있고 무슨 채통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미갈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미갈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인 자기 남편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찬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찬양이 안 됩니다 그가 진짜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찬양이 계속 일어납니다 형평과 처지와 상관없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찬양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닌 대상을 의지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의지할 수 없는 난간을 의지한 바람에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인생도 그와 꼭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만 드러나고 맙니다 제가 참 철없은 어린 시절에 부자 부모를 둔 친구가 부럽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부자인 부모를 둔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보고 깨달은 것이 그 부자인 부모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부자인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의지가 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안타까움이죠 미국을 의지해야 되냐 중국을 의지해야 되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실제로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북한을 믿는 것도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도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 북한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성교단체 수련회 인도하러 갔었는데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한 자매가 상담을 와서 울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외무고시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라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무고시를 포기하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혹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제가 그 자매 속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불신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성교단체 대학생 수련회 온 거죠 그렇지만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까다로운 하나님 내 좋은 거 가져가신 하나님 싫은 거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에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집회 때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나오는 무리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말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나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나약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갓난 아기에게 너는 어떻게 나약하게 부모를 의지하느냐 말이 안 되죠 이제 갓난 아기에게 너 왜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린 아이 갓난 아기보다도 더 약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속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사실을 통렬히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무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누구에게나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할 우상도 섬겼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을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할 제사장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우리 한번 시합해보자 영적 시합을 열어놓고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열한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예를 들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요하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할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을 못했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왜 그 대답을 못하냐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성도들 중에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세상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대답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내가 바라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언제 한번 그런 고백을 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외에 따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혹 있으신 분들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고 의지할 만큼 그런 하나님인지 내가 실제로 체험을 못했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적어도 한두 권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이 성경책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진짜 우리가 믿을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 말씀만 읽기 시작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리를 결론 삼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부끄럽게도 그러지 못한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더 의지가 되었었습니다 저 자신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셔야 알게 됐어요 그날이 저에게 있어서 회심의 날입니다 비로소 제가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눈이 뜨인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제 마음의 소원은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 아 고생 안 하고 내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생 안 하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렵게 목회하시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그게 교회가 작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도 좀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이제 고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큰 교회 목사가 하는 대로 따라 했었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고생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몰라서 너무 몰라서 큰 교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큰 교회 큰 교회 어떻든지 큰 교회 교인 수가 어떻든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애를 쓰고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따라 해보니까 실제로 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의 영혼은 더욱 피폐해져 갔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끝도 없었어요 도대체 교인이 몇 명이 돼야 만족을 하는 겁니까? 끝도 없었어요 계속 교만과 열등감에 널뛰게 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를 붙잡지 못했던 거죠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어찌 나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짜를 놓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나쁜 목표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정말 붙들어야 될 분은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목회자들 만나서 주님만 따라가시라고 24시간 주님과만 동행하시라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를 배울 때 먼저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큰 교회 부흥시키신 목사님 그분들을 보고 목회를 배웠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베드로 사도 사도 바울 그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목회를 배웠을까요? 먼저 목회한 분이 없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자상하게 목회를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도대체 그분들은 누구에게서 목회를 배웠죠? 예수님이셨어요 그분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길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그러면 그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돼요 중국 공산당이 정부를 세우고 중국 대륙을 장악했을 때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선교사님 쫓겨났어요 신학교 문 다 닫았어요 목사님들은 다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었어요? 다 교회는 없어지고 교인도 다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년 지나서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가 놀랐어요 중국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오히려 더 부응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여전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 선교사는 쫓겨났고 목사는 감옥에 갔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그들은 여전히 교회로 모였고 오히려 더 전도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십니다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십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시오나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진짜 진리라면 적어도 성경은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파라과의 선교사로 떠나는 김정옥 김현희 집사님 오늘 파송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파라과의 선교사로 떠나는 이 두 집사님이 행복해 보입니까? 불쌍해 보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보이죠 어떻게 저렇게 귀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못하는 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은근히 의지하고 사는 분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파라과에 가서 힘든 일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파라과에 안 가고 한국에서 살면 고생 안 합니까? 여기서는 그냥 고생 안 하고 삽니까? 문제는 고생하냐 안 하냐가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고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수고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런 칭찬을 받을 생각을 하니 행복한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로 갈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파라과에 가든 한국에서 살든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내가 한국의 선교사다 하나님이 나는 이 한국의 선교사로 살라고 하셨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으면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다 달리 보입니다 내가 파라과에 가든 내가 한국에서 살든 나는 선교사야 그러면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파라과에로 선교사로 가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책에만 기록된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2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님이 이끌지 않았으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에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슬퍼하지 마시기 바라 누구든지 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10편, 23편에서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잔이 넘친 아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이 안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런 고백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편안하고 온갖 호강, 부귀용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했는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다윗은 산전수정 겪고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던 사람 그런데 그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잔이 넘친 아이다 진짜 황홀하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집사님이 책을 하나 출간을 하신다고 추천사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20년 지나면서 박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전문가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 갈등들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만 가지고 있기는 너무 아깝고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 원고 속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막 박사하기 과정 참 어렵고 힘든 마지막 고비를 넘어갈 때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논문 준비는 잘 두고 있냐 몸은 건강하냐 많이 바쁘지 그렇게 물으시기에 예, 바빠요 학교, 집, 교회밖에는 아무데도 못 가고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딱하다는 듯이 말하더래요 그렇게 바쁜데 교회는 적당히 다녀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머니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바쁜데 그런데 교회는 왜 나가냐 뭐라고 전화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예,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생각했답니다 바쁜데 교회는 좀 적당히 나가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박사 논문을 쓰는 중에 자기 삶의 에너지, 열정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성경 말씀이 매일매일의 나침반이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박사가 돼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졌고 기도함으로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예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앞날이 캄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건 저에게 큰 불행이었고 고통이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저에겐 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의지할 자가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 붙잡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성도가 고백했습니다 그 해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집에 왕진원 한의사가 먹고 싶은 거 편안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가 30세 지금은 69세입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지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누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믿음은 도대체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징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의 염려의 묶임이 풀어집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새 부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만 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신 분 그동안에는 내가 솔직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바라보고 부모 형제 자식들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었다는 사람만 솔직히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뒤틀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분만 일어나시고요 한 열 사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만 의지했느냐 솔직히 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서는 다윗과 같은 찬양이 터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진짜 정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이제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저는 그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만으로도 주님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